퐁퐁퐁 퐁퐁 저희 다 왔습니다 그린 브로우 뭐 그린 브로우 이거 너무 좋아 브로우 저희가 잘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멤버들끼리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서로 양보해가지고 누가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원한다 원하는 걸로만 행동을 하면 팀 유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서로 선을 안 넘고 서로 서로가 멤버들한테 양보를 해줘가지고 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딱 역시 엄청 크게 나요 내일 약간 좀 쌀쌀할 것 같아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안 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이 파클 먹어요? 형이 파클 먹어요? 뭐야? 마카츠리야? 같이 샀어? 같이 샀어? 같이 샀어? 같이 샀어? 하이 쑤티한 젤리는 뭐야 항상 콩젤리 지렁이? 네 지렁이도 있고 뭐 이렇게 샀어? 이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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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크레기한거 같아 그냥 마카츠리 맛있는데 예상치 못한 깜짝 공간이라 되게 신나고 재밌다 그래요? 응 네 아 진짜 메모리 왔어 이거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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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리오리 찢어졌습니다 이거 뷰 탈락 뷰 아이고 동영상 아부 다구마구! 또 생일이야. 또 생일이야? 너희 진짜? 야 너 왜? 지민이가 진짜 많아야. 괜찮지? 콘서트마다 생일 파티를 해! 다구마구! 나는 계속 돌아. 남준형 있는데? 진짜 예민해. 남준형 잠이 안 오나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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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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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의 거짓말을 잘해라. 이 게시의 스타베이. 이 게시의 스타베이. 마이크는? 아! 아! 으흐! 왜?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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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나와. 자, 애들 불러올게 밥 먹자 밥 먹자 남준이 불러와 남준이 형 밥 먹자요 이제 가? 네, 나오세요 자, 밥 먹자 우와, 쩐다 쩐다 수고하셨습니다, 형님들 와우 와우 아, 근데? 멋있어 형, 저 어땠어요? 좋았어요, 어? 형! 제 친구들이 준형은 라이브 한 건 아니고 아, 진짜? 준형은 라이브 한 건 아닙니다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멋있어 육장ren 2 2 3 4 5 8